로테이션 툴 줄 아시죠? 한번 해보시죠. 우리 진짜... 저희도 맞춰볼께요 우와! 나이스! 언니가 키가 커가지고 안나가시네 1대 0 웬만하면 직선클리어 위주로 치는게 좋아요. 대각보단 나와! 오케이 오케이 헤어핀 모션 보여주면 뭐 해야지? 빨리 푸시해야지. 서있으면 안돼 이렇게 상대방이 이런거 추신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되면 안돼. 그냥 때려버려야 돼 내가 왜 안나갈게 응. 모션을 미리 보여주면 안돼요. 두 분 다 백쪽이 약점이잖아요. 그럼 백점을 커버를 해야돼. 앞으로 더워 아 그렇지 나갔어야지. 진작에 나갔어요. 망설이면 안돼 이거 수강생꺼였어요. 까비 지금 두 분 다 형태 그 게임 내용 자체가 언더 클리어가 다거든요. 다 바꿔야돼 공격적으로 정답은 얘기 안할게요. 정답은 얘기 안할게요. 그렇지 앞에 앞에 잡아 나오고 이미 늦었고 이미 본인꺼였어 이미 나갔어야 돼 쓰리 투 준비 내가 뭐가 많다 그랬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니야 점프를 하면 되죠 세븐점프 또 언더 또 언더 나이스 에어 퀸 땡큐 나이스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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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대 17 17 오이 굿샵 나이스 아 잘했는데 이거 좋았어요. 시도 좋았어요. 오 언더 안했어 아 빨리 갔으면 드롭하면 되지 0 3 클리어 나이스 그렇지 먼저 가져가 올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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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좋지 먼저 가져가야지 그렇게 공격권을 가지고 뭐해 봐봐 뭐하러 공격권 뺏기게 클리어를 셔 드롭도 있고 스매싱도 있는데 네 네 언더 나이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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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드롭해서 만들면 되잖아 천천히 그렇죠 매칩니다 매칩니다 네 생각을 생각을 지금은 하나만 해도 돼 나의 아픈 잘해야겠다 그렇지 클리어 맞춰줘야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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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잘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깎으려고 하면 잘 맞춰 언니 약점 찾았습니다 그렇지 아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뭐지 티도 좋았습니다 저 공격적인 스텐스를 취해야해 치고 바로 나켓 들어 앞에 온다 앞에 온다 나와 이야 그거 때려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세게 들어간 거잖아. 들어온 쪽으로 한 번 더 쳐버려. 안 돼. 가. 손목. 준비해. 위가 아니고 앞으로 써야 돼. 그렇죠. 스매시는 거 아니에요. 클래치 말고. 중간. 그거 앞에잖아. 나이스. 그건 쳐야지. 쳐. 맞으면 어떡해. 잘 받으시겠지. 나이스. 63. 손 복수 눌러. 점프를 뒤로 뛰면 되지. 눌러. 됐어. 넘어갔다. 눌러야 돼. 오케이.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으아아아. 준비. 그렇지. 으아아아. 그렇지. 굴샤 굴샤. 치고 들어갈게. 진짜. 진짜 변두리콘. 데뷔. 데뷔. 다야.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물론. 딱. 태권도 좀. 몸이 형성. 왜 이렇게. 차가운거고. 엄청. 왠지. 여기. я.